김민경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명품이 아니어도 남들이 어디꺼냐고 물을만한 그 가방을 들어줘야 한다면 그러면 굉장히 예술적이고 크리에이티브한 작품을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대량 생산된 명품보다는 비쌀 가능성이 더 높고 어쨌든 이것이 청담동 스타일이라는 게 또 다른 축적된 경제력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취향이라는 말이 아닌가 싶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차별화됐다는 게 꼭 그렇게 또 김민경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엄청난 예술작품이 아니더라도 또 취향이라는 게 굉장히 세련된 취향이 과하지도 않고 또 너무 모자라지도 않게 자기를 어느 정도 스타일링할 수 있는 그런 세련된 감각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많이 오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좀 새로 신진 디자이너들이 더 많이 신진 디자이너들의 브랜드가 많이 팔리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새로운 거를 취하는 데 조금 더 오픈 마인드가 되어 있는 게 또 청담동이거든요 꼭 비싸다기보다 그런 취향을 좀 앞서 나가면서 자기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잘 선택하는 거 그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게 청담동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지적들을 해주셨는데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우아하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엘레강스한 사람 정말 좋아한단 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 사실은 청담동 앨리스의 가장 핵심은 바로 그 엘레강스를 우리 식으로 찾아보자 라는 일종의 시도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우아함 저는 그 엘레강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참 굉장히 강의를 많이 하러 다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약간의 교훈을 드리자면 엘레강스라는 뜻이 어원이 뭐냐면 우아함이라는 뜻하고 좀 틀려요 아 그래요? 네 실제 어원이 뭐냐면 여기서 이미 다 얘기하셨어요 심혈을 기울여서 선택한다라는 뜻이에요 선택한다라는 뜻 그러니까 이것저것 덕지덕지 갖다 붙인다 이런 뜻이 아니고 굉장히 핵심적인 것들만 미니멀하게 내가 딱 뽑아서 나의 몸에 맞추는 거죠 그렇게 나를 변신해 나가는 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청담동 앨리스가 바로 이런 어떤 새로운 우아함에 대한 태도, 입장, 생각 이런 걸 좀 퍼뜨려주지 않았나 근데 또 사람들은 흔히 패션이라고 하면 옷을 떠올리고 쓸데없는 쇼핑과 많이 연관을 짓는데 패션 큐레이터로서 그런 거에 대한 변명을 한번 해봐주시겠어요? 뭐 변명이랄 건 없고요 저는 굉장히 쇼핑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물론 명품만 사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쇼핑을 되게 즐기는 사람인데 그 쇼핑이라는 거를 남의 말을 듣고 사본 적은 별로 없어요 이 브랜드가 뜨니까 입어라 라든가 중요한 건 접니다 그렇죠 나에게 어울리면 사고 안 어울리면 안 사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발품을 파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생각해보세요 한 벌의 옷이 마치 우리가 영무법 공부할 때 네 학문 좋아하면 이런 거 공부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언어 공부하기 위해서 명사 공부하고 형용사 공부하고 이러잖아요 일종의 한 벌의 옷이 품사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명사와 동사가 있고 또 명사가 있는 그렇죠 그런 품사들을 내가 한 벌 한 벌씩 갖춰가지고 입게 될 때 나라는 한 사람에 대한 설명할 수 있는 문장이 쓰여진다라고 하는 거 요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네 패션을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쇼핑도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당연하죠 정말 좋은 친구를 여기서 사귀게 된 거 같은 생각이 많네요 네 좋습니다 아니 저도 기뻐요 굉장히 이런 얘기 하게 됐어요 네 단순한 명품으로 휘감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방식이